이거 그대로 적중입니다. 역시나 적중을 하였고요. 제가 이렇게 자,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기출복화에서 이미 다뤄진 어휘입니다. 우리 이거 동형입니다. 문제도 그대로 풀었어요. 우리 뭐 밑줄 어휘는 사실 해석하지 않고도 그냥 1대1 대응으로 갈 수 있죠. 만약에 밑줄 어휘를 내가 모른다라고 하면 제가 뭐처럼 풀라고 했어요? 사실 기출만 잘 회독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전에 시험에 나왔던 걸 그대로 냈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비비안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오늘 이제 2022년도 국가직 영어 해설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자, 1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어휘의 동의어를 고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뭐 밑줄 어휘는 사실 해석하지 않고도 그냥 1대1 대응으로 갈 수 있죠. 우리 여기 적혀 있는 unravel이라고 하는 것은 얽힌 것을 풀다, 해결하다의 뜻입니다. 만약에 밑줄 어휘를 내가 모른다라고 하면 제가 뭐처럼 풀라고 했어요? 빈칸 문제처럼 풀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미스테리를 뭐 하려고 형사들이 노력을 해왔을까요? 미스테리니까 뭐 해야겠어요? 해결을 해야지. 자, 우리 여러분 바로 정답 1번 solve. 해결이 되어지죠. 자, 얘가 조금 난도가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 선지에 있는 어휘를 쉽게 배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답 1번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거 그대로 적중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기출복하 4800 강의 한 장면 캡쳐예요. 제가 해결하다 라는 어휘를 설명하면서 우리 unravel과 solve를 같이 필기를 해드리면서 중요하니까 같이 기억해주세요. 하면서 제가 밑줄까지 쳤습니다. 그 다음 또 밑줄 어휘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보면 부모를 경험하기 전에 그들의 방 4개짜리 집은 불필요하게 어플랜트 한 것처럼 보였대. 어플랜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 부유한, 사치스러운, 호화로운이란 뜻입니다. 정답 2번 luxurious, 그죠? 사치스러운, 호화로운이란 뜻입니다. 정답 2번 처리하기도 하고 역시나 적중을 하였고요. 제가 여기 luxurious라고 하는 어휘를 강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플랜트하고 밑줄 치고 필기를 하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무리 없이 맞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번의 hit the roof에요. hit the roof의 roof가 이런 건 뭡니까? 지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때요? 위를 쿵쿵쿵 친 형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번 해석을 해보면 상사가 너무 화가 났대. 경로한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나 짧은 시간 안에 예산을 다 썼다라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it the roof 하면 화가 나서 막 길길이 뛰는 거예요. 놀랐다. 물론 이 표현을 몰라서 빈칸처럼 풀었으면 2번 볼 수도 있지만 얘가 훨씬 더 적절한 정답이죠? 이것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hit the ceiling과 roof는 동의하다 하면서 4800에서 강의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캡처한 겁니다. 자 4번은 이제 여러분 해석하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mouse potato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빈칸인데 TV의 카우치 보테이토랑 빈칸인 거래요. 그러면 자 이 카우치 보테이토와 마우스 보테이토는 얘는 TV 버전이고 얘는 컴퓨터 버전인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뒤에 설명을 해주죠. 많은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는 누군가요? 컴퓨터 앞에서. 뭐라고 여러분 힌트를 딱 줍니까? 굉장히 비슷한 방식이라잖아요. 뭐해? 카우치 보테이토가 하는 것처럼. 어디 앞에서? TV 앞에서. 자 그럼 뭐해? 결국에는 같은 거다라는 것에 대한 힌트를 여기서 준 거예요. equivalent 하면 형용사도 되지만 명사도 되죠. 등가물인 거다. 그래서 카우치 보테이토의 TV 버전이 우리 컴퓨터 버전의 마우스 보테이토랑 똑같은 거다라는 맥락이 가야 되죠. 정답 2번 처리가 되어지겠고요. 자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기출복화에서 이미 다뤄진 어휘입니다. 4800 수업 캡쳐본 있거든요. equivalent.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거 여러분 보여줄 수 있고요. 예문을 보면요. 구조도 똑같아요. equivalent. 뒤에 오브 나와 있는 형태.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사실 기출만 잘 회독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전에 시험에 나왔던 걸 그대로 냈죠. mary는 결정했다라는 거죠. 그녀의 스페인어를 빈칸하겠다라고. 남미로 가기 전에. 그래서 남미 가기 전에 스페인어를 가서 써야 되니까 복습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말이 돼야겠죠. 정답 1번 처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이거 동형입니다. 문제도 그대로 풀었어요. 7회차였어요. brush up on. 이렇게 뒤에 딱 적혀있는 거. 그래서 누군가의 기술을 복습하고 연마하다. 그래서 제가 on까지 뒤에 같이 나온다라고 필기해드렸고 복습하다라고 제가 이렇게 판서까지 했던 강의의 한 부분입니다.